와따르 세겐니 오니와 나이 건너가는 세상에 귀신은 없다 와따르 세겐니 오니와 나이 건너가는 세상에 귀신은 없다 와따르 세겐니 오니와 나이 건너가는 세상에 귀신은 없다 와따르는 건너다 또는 살아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세께는 세상이라는 명사입니다 니는 조사이고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면 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니는 도깨비 또는 귀신이라는 명사입니다 와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은 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이는 없다 라는 형형사입니다 사는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무정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도와주는 인정 많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반대로 은 인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라는 것을 말합니다 와따르 세겐니 오니와 나이 건너가는 세상에 귀신은 없다 와따르 세겐니 오니와 나이 건너가는 세상에 귀신은 없다 와따르 세겐니 오니와 나이 건너가는 세상에 귀신은 없다 와따르 세겐니 오니와 나이